생각보다 사랑이 많이 없어서 Can you hear us? 우리가 그때 배 탄 거 그래야 저 사람들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너 어딨지? 어딨는 거지? 이거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그게 뭔데? 아 저건가 보다 어디? 엄청 크네 왜 더 크게 지으려고 공사하는 건가? 아 여기 써 있네 I have sailed many waters Yeah 오 그 와중에? 나한테 개미 있다 그... 나한테 개미 그 와중에? 안 가네 그냥 갈 때까지 가자 근데 뒤로 좀 그래 너 키워라 어 밈 지워줘 미미 미미 여기서 아마 또 다른 사자생이 있어요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어 저거? 아 저거네 나 호랑이띠아 가서 싸워 쌤 이렇게 좀 뻗어봐 이렇게 아냐 아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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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앞으로 앞으로 아? 뒤로 뒤로 이렇게 쌤 이렇게 이렇게 쌤 이렇게 준비됐지? 하나 둘 셋 됐다 됐어 너 왜 내 코에다가 부었어? 응 우리 이제 볼 거 다 봤으니까 우리의 진짜 할 일이 있잖아 지금 볼 거 다 본 거야? 아니 살짝 봉사하는 것도 봤고 여기 인싸들만 한다는 거 다 하고 이따 또 7시에 공연하니까 응 홍보하러 가자 자 떠나자 음악의 세계로 자 떠나자 음악의 세계로 하하하 하하하 하하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어서 다치거릴래 괜찮다면 날씨 가즈 하하 기어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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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nice. OK. So, we're going to start off with a really quiet, really nice ballad song. 이 날이 네 하루가 되면 말야 너도 나만큼 혼자 부서져본다면 알게 될까? 아, 죽을 것 같아도 넌 내게 올 일 없데도 난 곳만 보는 너란 걸 알아도 그런 너를 난 놓을 수 없을 것 같아 Thank you. Thank you so much. Oh, Tresher. I'm not far for living by your soul 내가 너의 노래가 되어줄게 Thank you guys so much. Thank you. Y'all have a good rest of your day, OK? 7PM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h, I'm going to go to the show.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 And then, we can watch the video that we can sing right for you. Thank you. Yeah, we can see it. Hey! Hey! 언제부턴 까마는 말이래 우리에게 필요 없어지 그때마다 우린 이 노래 들으면서 서로의 얼굴만 입으며 웃었던 그 기억을 여기서 또 한 번 오늘 밤 baby now I'll be thinking about you baby I'll think about you, I'll think about you, I'll think about you I'll think about you Thank you, thank you I got something like you Thank you guys I felt like I was going to go to Singapore 이런 골목골목에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예뻐 내꺼는 없겠지? 너꺼 있으면 인정? 인정이다 But maybe we can just do it later 나왔다 아는 앨범? 어 나 이 앨범 진짜 좋아하거든 누구야? 제이 딜라라고 이제 요즘은 퀀타이징이라고 버튼만 누르면 딱 박자를 맞게 할 수가 있거든 이 사람이 거의 처음으로 이제 그냥 느낌대로 사람이 없거든 필대로 필대로 제이 딜라라고 뭔가 내추럴함이 있는 거네 어 Can you turn on some 제이 딜라, please? Can you turn on some 제이 딜라, please? 점프, 점프 어떻게 한 거야? 점프 옆에, 총, 총 옆에 아, 형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해 미안하다, 내가 재밌는 게임이었어 재밌는 게임이었어 레고 한 모금 마셔볼래? 아, 미안해 한 모금 마셔볼래? 안 돼, 안 돼, 미안해 아까 내 총 빼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한 모금 마셔볼래? 먹어, 먹어 이거 안 마셔볼래? 먹어 안 마셔볼래? 좋다 일단 에어컨도 빵빵하고 쟤네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난 어제는 좀 이렇게 신나는 노래 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차분한 노래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아, 더워한 또 하고 싶은데 나는 그 노래가 너무 좋아 네 더워한 너무 좋았어, 어제 어? 어제 너무 좋았어 아, 자 네가 있는 게 넌 너무 좋아 어, 얼굴에 진짜 무서워? 아니? 아니? 너무 무서워 하나 둘 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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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 이런 거 원래 이상하지 않는데 대박 한 번 더 해볼래? 누나, 우리 한 번 더 갈게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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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사태 마드베이 이런 데는 호커 센터라고 한대, 호커 센터 오늘 음식들이 되게 희한한 게 많아 네 네 네 네 If we get it, 동양 프라이드 라이스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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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먹자, 먹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다. 죄송한데 우리 옛날에 가시 살 때 네가 우리 나름 다이어트 한다고. 형, 나 마트 갔다 올게. 방을 갑자기 한 마리. 그거 네가 가지고 와서 손질해서 아스파라거스랑 마늘이랑 만들어가지고 형 먹어. 아니 근데 조금 덜 익긴 했어서. 앨범 앞두고 뮤비 찍고 이럴 때 다이어트 한다고 맨날 그거. 근데 웃긴 건 나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뮤비 찍는 거야. 아 진짜. 근데 여기 되게 무슨 아바타이나 같은 그런 거 없나? 어, 맞아. 나무가 멋있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나무야. 그러게. 이런 입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입이잖아. 잠깐만, 잠깐만. 뭐야, 뭐야. 오, 무슨 소리지? 공연 같은 거 하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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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미쳤다, 미쳤어 멋있는데? 너무 멋지네 하늘이 좀 더 가까워졌다 오 되게 멋있는 말이었어 어땠어? 어땠어? 여기 앉자 여기 여기 맨날 말로만 여행 가자 가자 하고 맞아 드디어 싱가포르 와서 싱가포르 일단 되게 너무 깔끔해 깔끔해서 신기해 건물들이 너무 예뻐 그리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거리마다 또 다른 또 다른 또 다른 이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오신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우리가 팀브레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내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는 그 기회 자체에 되게 설레 진짜 맞아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노래 볼 때가 제일 에너지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되게 즐거워하는 일이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나 이런 낙간지러운 얘기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나는 그냥 혼자서 앨범 준비하고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나라는 의심을 많이 했었는데 혼자서 딱 옆을 봤는데 너가 잘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나도 그러면 내 생각보다 잘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한 것 같아 내일 공연도 그래서 더 기대되고 너도 형한테 하고 싶어 나를 존경하는 100가지 이유를 얘기해 많잖아 어떻게 하면 안테나 비주얼 가수가 될 수 있어 이런 것부터 그치 아니 사실 그래 뭐 내일 잘하자 짠 나 취했어 쌤 취했대요 쌤 취했대요 멀리 배움하던 길 여전히 나는 그곳에서 꽃잎이 번지며 그럼에도 새로운 봄이 오겠죠 한참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끝눈이 와요 혹시 그대 보고 있나요 혹시 그대 보고 있나요 슬퍼지도록 시리던 우리의 그 계절이 가요 날짜 치료 주의 민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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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정답 공유 정답